우리 팀의 팬들을 어떻게 끌어 드리겠다는 이런 색깔 만들기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지난 시즌에 저희가 전신이 OK 인축은행에서 굉장히 게임을 지도라도 이기는데 늘 저희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.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서 좀 더 재밌지만 또 승률도 높은 경기를 한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특히나 이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뭐랄까 화끈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런 화끈한 농구를 보여드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육을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.